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 상관면 21번 국도 고독 터널 인근 갓길에 세워져 있는 냉동 탑차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대본이었던 한 경찰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냉동 탑차가 수상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차를 세워놓고 도로를 건너가서 차 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얼른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왜요? 안에 뭐가 있었나요? 냉동 탑차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조수석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온 거예요? 사망 원인이 뭐였어요? 조수석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프라이팬입니다. 차 안에 프라이팬이 왜 있죠? 그리고 저 재 같은 거는 뭐예요? 뭔가를 태운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번개탄이라도 태운 건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눈에 띄는 게 차 안에 또 있었나요? 허물칸을 살펴보았는데요. 생수, 즉석밥, 컵라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이불이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은 냉동 보관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불은 더더욱 이상하고요. 혹시 운전석에서 발견된 남자가 집 대신 차에서 생활을 한 걸까요? 그런데 이불이 볼록했습니다. 무언가를 덮어놓은 것처럼요. 이불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에 뭐가 감겨져 있네요? 입에는 수건이 물려있었고 얼굴 전체는 청테이프로 둘둘 감겨있었습니다. 양손, 양발 모두 뒤로 묶여있었고요. 그중에 한 명의 다리에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지만 양말로 지어란 듯 보였습니다. 코 있는 부분만 숨을 쉬고 조그만하게 뚫어놨어요. 그런 상태로 냉동 탑차에 휠려가지고 장시간 있다보면 질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숨구멍을 뚫어놨는데도 이 두 사람 다 사망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두 사람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코에 구멍을 뚫어놓은 걸 보면 죽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숨을 쉴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망을 한 거죠? 냉동고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냉동을 틀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에 수건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으면 코를 막지 않아도 호흡에 장애가 생기면서 사망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둘의 사인은 뭐였어요? 부검 결과 부패가 너무 심해서 사인불명으로 나왔지만 질식 쌓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참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차에 탄 세 사람이 그러면 같은 시기에 사망을 한 건가요? 숨진 시점은 각각 달랐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2012년 4월 31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물칸의 두 사람은 운전석 남자보다 훨씬 부패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먼저 숨진 게 아닌가 판단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대체 누구예요? 13일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실종신고가 됐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45살 장강수라는 사람이었고요. 유명한 대형 웨딩홀 사장이었습니다. 장 씨의 형은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동생이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48장이나 되는 긴 글이었는데 대부분 화물간의 오 씨와 최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약점을 잡아 작년 12월부터 저만 쫓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이 놈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듭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구천을 떠돌 것 같습니다. 절친들이었는데 악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오 씨와 최 씨가 장 씨를 배신했나 봐요. 고의적 자해라고 믿을 수 없었던 장 씨의 유족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거액의 살해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목격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장 씨의 유족들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장 씨 역시 고의적인 자해가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냉동 탑자가 발견된 곳은 고의적 자해 현장으로서는 부적절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탑자가 세워진 현장의 시각적 노출도입니다. 고의적 자해자의 심리적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의적 자해를 결심한 사람은 어떤 장소를 선택할까요? 민족이 좀 드문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환산한 곳? 그렇죠. 고의적 자해가 완수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을 곳을 택할 겁니다. 차 안에서 죽을 생각을 했다면 차가 빨리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어서 방해받지 않을 곳에 주차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고의적 자해는 사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탑차는 좁은 갓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바퀴는 차선 안쪽에 한참 넘어와 있습니다. 대충 세운 것 같다. 그렇죠. 급하게. 그렇죠. 이 경우 지나가는 운전자가 시빌 걸 수도 있고 방해받을 확률이 높죠. 그런 곳에서의 고의적 자해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의심을 했는데 프라이팬이 나왔고 거기에서 조수석에서 발견했는데 온 채로 거기에서 다 타서 사그러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라이팬 같은 거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어떤 고의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어느 정도 태워서 연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경우는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놓은 상태에서 유독 가스를 맡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탔다. 어려운 선택의 어떤 고의적 자해를 했다. 이 부분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엄청나죠. 연기가 엄청나요. 화물칸 안에 있던 이 두 사람의 모습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왜 테이프를 얼굴에 둘둘 감아놨을까요? 재갈이라는 것은 재압령이라고 해도 눈을 가리는 행동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사람의 눈을 왜 가리죠?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니까. 글쎄 그런가요. 이는 납치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납치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은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고 만약 운전석의 장 씨가 이 모든 것 두 가지의 주체라고 한다면 눈을 가릴 이유가 없겠죠. 오 씨와 채 씨는 목소리만 들어도 장 씨라는 걸 알 텐데 왜 눈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려면 귀도 막아야 되죠. 못 듣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의적 자해할 사람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굳이 피해자들이 자기를 못 보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납치하고 청테이프를 감은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죽이려고 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뭘 묻고 가리고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즉 납치만 사주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납치만 해주면 우리가 다음에 알아서 할게. 냉장고 안에 얼마 있을지 납치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불을 넣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있어서 추우니까 이불을 넣어준 거죠. 이러면 눈을 가린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장 씨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6억이 넘는 세금을 체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오 씨가 떠안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 씨가 장 씨한테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또 최 씨 명의로 28억 원을 대출하고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장 씨한테 얼른 밀린 세금을 내고 이 대출금을 해결해라 독촉을 한 거죠. 세 사람이 돈 때문에 틀어진 거는 확실해졌네요. 그런데 장 씨가 정말 가해자였나요?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 사람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장 씨가 두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한 뒤에 본인은 고의적 자해를 했다. 장 씨 혼자서 버린 짓이라고요? 문제는 성인 남자 두 명을 제압해서 냉동 탑차 화물칸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기 충격으로 이렇게 해도 혼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장 씨의 죽음을 고의적 자해로 단정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한테 갚아야 할 돈이 약 16억 원 정도 되는데 장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천억 원이 있는 사람이 16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적 자해를 하거나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러면 장 씨가 스스로 고의적으로 자해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 씨를 다른 곳에서 죽인 다음에 차 안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연출을 하려고. 무엇보다 장 씨의 유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서가 좀 특이했어요.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인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유서를 알려줬던 글의 첫 페이지를 보시죠. 와, 일일이 손으로 썼네. 사실 확인서? 유서가 사실 확인서라고 써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것은 이렇게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어떤 행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어떤 분쟁에 따른 일방의 주장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형태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주로 금전이나 부동산 그리고 근로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어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보통은 세상을 떠나는 이유, 가족들한테 주변 지인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재산이 워낙 많았으니까 수많은 돈과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그런 것도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유서에 담기는 내용들에는 자신이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심경 아니면 또 남은 가족들이나 지인들,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호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후에 발생될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글은 시작부터 일반적인 유서와는 좀 다릅니다. 최 씨와는 약 12,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악연이었습니다. 당시 재소유의 시청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오락실에 1억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하여 차용증 받고 총 20억 정도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감정적인 거는 쏙 빠져 있고 전부 다 돈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를 먼저 전달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런 배경에는 이 두 사람과의 금전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도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거두절미하고 바로 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남기고자 한 중점적인 메시지가 뭔가 라고 한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오 씨와 채 씨 두 사람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또 살펴보면 내용상 이 금전관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장 씨의 반박 의견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실 확인서의 용도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요. 사실 확인서라는 이 타이트 그리고 각 장마다 이 페이지 수를 기재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나름대로 공식적인 어떤 문서 문서의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는 게 보입니다. 저 우측 상단에 넘버원이라고 써있네요. 진짜.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형님의 집 앞에 그러면 형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유서 쓸 때 형님한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형님에게라고 안 쓰고 저렇게 넘버링을 하고 사실 확인서를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 확인서라는 거는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위적 자해를 결심한 사람이 사실 확인서라고 표현한 경우는 저는 사실은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 증명서 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죽을 결심을 하고 쓴 유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글에서는 물론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유서의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죠. 글이 잘해졌는데 돈을 뜯어내려 하는 짐승 같은 놈들입니다. 이걸 쓴다고 제 죄가 없어지고 제가 살아나지 않겠지만 진실은 밝히고 가렵니다. 이 글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가정한 것을 보면 이 글을 작성했을 때 이미 두 사람에게 해를 끼친 상황이거나 혹은 해를 끼칠 마음을 먹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요. 또 제가 살아나지 않겠지만 가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러한 표현도 발견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이후에 자신 역시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형태상 좀 특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다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유서의 성격도 보이는 거죠. 이걸 쓴다고 제 죄가 없어지고 하는 이 죄는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횡령 배임, 사업하면서 지은 죄, 그거를 지칭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 형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아나지 않겠지만 이거는 제기로 보는 거지. 그렇죠. 사회적 죄인. 이게 꼭 죽음으로 연결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사실은 신문지 내에서 분분했었기는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글일 수 있다는 거죠. 앞쪽은. 뒤쪽은 다르다. 이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시 수사진들의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하는 거를 살아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중간중간 글자를 첨가하고 삽입한 부분들이 있어요. 작은 글씨로 행간에 써넣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단어를 추가한 것도 있고. 이 글에서 괄호 등을 사용해서 쓴 부분을 삭제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줄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비교적 줄 간격이 일정하죠. 이런 점을 보면 결국 괄호나 단어를 끼워넣은 부분은 본문을 작성한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삽입된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장 씨가 일단 먼저 이 글을 다 써놓고 반복해서 다시 보면서 뭔가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문서가 48장이라는 게 있어요. 유서는 원래 제가 그동안 많은 유서를 본 경험으로 보면 한 줄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수십 장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분량이 다양한 게 분명하지만 48장을 이렇게 차분한 어조로 마치 내용 증명서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는 충동적인 맹목적인 상황에서 쓰는 고통의 어떤 절실한 절박한 이런 감정으로 쓰여진 유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결의 유서의 형태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게 일단 다시 강조하자면 이게 이상해요. 이게 뭔가 검토를 거듭하면서 꼼꼼하게 구체적인 팩트를 추가한 게 되게 삶에 대한 의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또 48장이면 이것도 한 자리에서 쓰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바로잡고 싶은 사실이 많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살아서 해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유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고의적인 자해 행위와 연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죽고 싶을 정도로 좀 괴로운 단계에서 그런 단계에서도 유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장 씨는 금전적으로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채무가 부당했으며 두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 씨는 이 사업체와 자산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어떤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이 누군가 사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 본인이 사망을 해버리면 사실은 꼼짝없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또 진실을 밝힐 수가 없거든요. 아마 억울함도 풀리지 않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장 씨는 갈등이 심했을 걸로 보여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겠다는 결심이든 혹은 자신이 죽겠다는 결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